2주 dura 지금부터 10초안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10초? 잠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 좋지? 어 예 시작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배우로서 연기가 가장 즐거웠던 시기 즐거웠던 시기 연극 엘리펀토송 할 때 노래방 애창곡은 무엇인가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베스킨라벤스 추천 4가지 알려주세요 추천 4가지 예 가장 좋아하는 야식 메뉴는? 비빔국수 보쌈 드라마가 끝났는데 본인에게 어떤 드라마였어요? 현장이 행복했던 드라마 배우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배우가 아니라면 글쎄 셰프? 지금까지 연기한 역할 중 최 가장 좋아하는 역할과 가장 자신과 성경이 비슷했던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 거침없이 아이킴 유노 그리고 나랑 비슷한 거 거침없이 아이킴 유노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가지는 무엇인가요? 어... 세 가지 가족 친구 어... 팬 팬들에게 알리지 않은 자신의 재능이나 스킬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은근 섹시한 남자 도전해보고 싶은 연기 장르가 있나요? 장르 어... 어... 뭔가 의사 역할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갔던 여행지 중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어... 이탈리아 돌로미티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맛있게 먹는 방법? 어... 맛있게 먹는 방법? 뭐... 맛있게 끓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나는 식초를 조금 넣으면 그 감칠맛이 더 올라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론 안에 좋은 피부 비법이 무엇인가요? 아... 일단 세안을 가장 깨끗이 하는데 일단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무조건 클렌징 오일로 먼저 닦고 그리고 폼클렌징으로 세수하고 스킨, 로션 바르는데 너무 독한 건 쓰지 않는다 최근 가장 재미있게 구하던 작품? 영화, 드라마, 책? 상관없이? 음... 나의 문어 선생님 책은 어... 빌게이츠의 인류... 구... 구하기? 예! 유튜브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기억에 남는... 지금? 자주 사용하는 향수는? 좋아하는 향수는 무엇인가요? 아... 지금까지 한 10년째 쓰고 있는데 르라보 산탈 33 이 인터뷰가 끝나면 들어가서 뭘 하시나요? 들어가? 나... 나... 나만의 스트레스 극복법이 있나요? 아... 요즘... 골프를 친다 근데 골프 치는게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스텝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 오늘? 내가 그랬어? 언제 그랬지? 그... 어... 맛있는 돼지갈비집 가서 근데 어차피 사인밖에 안됩니다 예 오자토크 예 오자토크? 예 다섯 글자로? 예 뭐라고? 다시 안 물어봐요 연기란 연기란 어... 나의 모든 것 골프란 예 요리란 먹고 사는 것 주 매니저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몸싸움? 눈싸움? 말싸움? 모든 싸움? 어... 말싸움은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뭐 87도 내가 이기니까 뭐... 뭐 어느 정도... 근데 눈싸움은 제가 눈이 작아서 그건 주 매니저가 이기겠다 예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면 하고 싶은 세 가지는?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고 싶고 만일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어... 우리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어... 팬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다! 예 VX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뒤끝이 조금 있는 남자 혹은 세상 쿨한 남자 나는... 세상 쿨한 남자 럭셔리 패키징 여행 VX 대낭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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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10마리와 지내기 VX 나방 10마리와 지내기 나방 10마리와 지내기 나방 10마리와 지내기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기 VX 겨울에 보일러 없이 살기 어... 에어컨 없이 살기 민초단 VX 반민초단 뭐... 뭐... 민초단? 네 복숭아 취향은 딱복 VX 물복 뭐... 뭐... 복숭아 취향? 딱복이 뭐... 뭐... 물복이 뭐야 몰라 앞으로의 배우 정희로의 계획은? 어... 일단... 좋은 배우가 되는 거 됐지? 나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돼서 빨리 나가줄래? 음룹 북핫 på 북핫 fitness 에 Gang 하 focused